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요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명장님에게 코인노래방 아이 명장님에게 후원을 하면 어떻게 투네이션으로 후원을 하면 명장님이 노래를 부른다 명장의 코인노래방입니다 자 이번 신청곡은요 드래곤 나이트님께서 미국 놈은 승냥이 북한 노래를 신청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사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악플이나 뭐 그런거는 상가해주시고 신청곡이 와서 부르는거지 뭐 제가 뭐 이런거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오해 안하겠죠 내가 아니라고 말을 수십번 했는데 자 미국 놈은 승냥이 이게 따로 노래방곡이 없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불러야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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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놈은 승냥이 믿고 미운 승냥이 또 한 번만 덤벼봐라 눈땅 없을 터이다 아 나 아 네 자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주기 편하게 재밌게 들어주세요 채널 고정 유튜브 영장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뿅